솔로 한번 나와주시니까 음, 우와 이것이 바로 텍사스식 바비큐 세트 콜슬로를 비롯한 6가지 사이드 메뉴에 둘러싸인 건 소의 가슴살로 만든 브리스킷 소의 목심 부위 갈비살인 청립 등갈비인 스페어립입니다 본만 아니라 돼지고기 목심으로 만든 폴드포크와 닭고기를 구워낸 스모크 칠리 치킨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가본 것 같습니다 한 입 베어물면 이곳이 바로 텍사스 사막이요 두 번 베어물면 텍사스 협곡으로 만드는 마법 맛있어? 엄청 부드러워 근데 캠핑장에서 그냥 더 달라고?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해준 거랑 이거랑 뭐가 더 맛있어요? 대답해 드려 빨리 아빠한테 깃속말로 얘기해줘 여기가 더 맛있대요 여기가 더 맛있대요